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개념은 이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직접 만들어 보신 분도 많아서 익숙한 개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이세돌과 대국하기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은 일반 대중들에게는 전혀 친숙하지 않은 주제였는데요. 요즘은 6살짜리 어린 아이들도 직접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인공지능이 대중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하고 대중화되면서 인공지능은 단순히 프로그래밍 관련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과학계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연구를 통해 흥미로운 결과를 낸 사례들이 몇 가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영국 월익대 연구팀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새로운 행성 50개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행성을 찾을 때 우주 만환경이 수집한 데이터를 과학자들이 일일이 조사하고 분석해야 했습니다. 특히 우주 만환경은 종종 우주 먼지나 우주 암석 등을 새로운 행성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진행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이걸 대신하게 되면서 행성 탐사가 아주 손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암치료나 바이러스 정복을 위해서는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이런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는 데도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단백질의 구조를 알아내기 위해서 X선 결정학 등 엄청난 노가다 작업을 통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분석했는데요. 최근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에서 알파폴드2라는 엄청난 성능의 인공지능 모델을 내놓으면서 생물학계 패러다임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독일의 한 연구팀이 10년 동안 알아내지 못한 단백질의 구조를 알파폴드2를 이용해서 단 30분 만에 알아내기도 하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또 지금까지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단백질 전체의 약 17% 정도만 알아낼 수 있었는데 알파폴드2는 순식간에 전체의 98.5%에 이르는 단백질의 구조를 알아내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이 밖에도 OLED, 반도체와 같은 신소재 분야나 신약 개발 등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최신 인공지능 기술과 활용 사례를 포함한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주최하는 인공지능 포럼인 삼성 AI 포럼 2021에 참여해보세요. 삼성 AI 포럼은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서 최신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과 미래 발전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는 포럼입니다. AI의 3대 대가이자 딥러닝 그루라고 불리는 요슈아 벤지오 교수를 포함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AI 전문가와 학자들이 참여하여 미래 연구 방향과 전략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삼성은 놀랍게도 2020년 이후 제출된 인공지능 기술 신규 특허 출원 수가 인텔,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을 압도적으로 제치고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삼성이 기술 보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차기 제품이나 연구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행사는 삼성의 대표 연구소인 종합기술원과 삼성리서치가 AI의 미래 기술을 주제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한다고 하니 어떤 연구 주제들이 다루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지속 가능한 AI 컴퓨팅, 과학적 발견을 위한 AI, 컴퓨터 비전 등 다양한 인공지능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특히 삼성의 연구는 추후 출시될 모바일 및 가전제품에 탑재되는 인공지능에 대한 선행 연구여서, 예를 들어 갤럭시 30, 40과 같은 미래 스마트폰 기기에 들어갈 인공지능 기술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추가로 AI 분야의 우수한 신진 연구자 발굴을 위한 삼성 AI 연구자상 시상식도 진행됩니다. 35세 이하의 국내외 AI 연구자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올해 수상자는 행사 당일인 11월 1일에 발표한다고 하네요. 삼성 AI 포럼 행사는 11월 1일과 2일 삼성전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며 행사 당일까지 포럼 참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과 댓글란에 있는 신청 링크 주소를 참고해주세요. 참가 신청을 하시면 일정 안내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질문 등록을 통해 세계적인 AI 거장들에게 직접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